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세기입니다 오늘도 등산 왔어요 수락산으로 왔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장암으로 시작해서 도정봉은 송가이 피차바이 수락산 그리고 당구개혁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산행 출발은 의정부 장암 2단지에서 출발합니다 미세먼지가 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도 꿋꿋이 산행 시작합니다 초입은 숯길로 만만한 경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풍길이라네요 여기 소풍길은 이정도입니다 주범까지 3km 남았네요 우리나라 산이 다들 그렇듯이 수락산도 바위산입니다 새벽 물기에 살얼음이 얼어 살짝 미끄럽습니다 조금 오르다보면 조망이 곧 터집니다 도봉산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수락산은 날씨가 좋으면 북한산 도봉산이 주요등선이 한눈에 조망되는 산입니다 오늘 우를 수락산 주봉도 보이는군요 요즘 도로에 블랙아이스 사고가 많죠 산에도 그늘진 곳에는 블랙아이스가 존재합니다 미끄럼 조심조심하세요 쭉쭉 올라갑니다 이 이정포가 보이면 근처에 주막이 있습니다 막걸리 한사발 하시고 가시죠 막걸리 한사발 하고 터덜터덜 일었으니 바로 도정봉이 보입니다 도정봉 오르는 계단은 깔딱 계단입니다 오르고 오르다 보면 어느덧 정상이네요 도정봉이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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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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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산의 명물인 기차바위입니다. 홈통바위라고도 하죠. 등산객들이 무섭다 하면서 잘돼 올라옵니다. 멀리 있는 봉우리에 헬기가 떴네요. 사고가 났나 봅니다. 헬기장을 지나 이 계단을 올라서면 수락산 주봉입니다. 드디어 수락산 주봉에 올라섰습니다. 참 바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저도 왔으니 올라가봐야 했죠. 오후가 되니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졌네요. 태극기가 바람에 헐렉입니다. 하늘높이 하늘높이 이제 슬슬 하산합니다. 하늘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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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입니다. 하늘높이 하늘이 하늘입니다. 하지만 수락산 주봉에 들어왔습니다. Arc de Viral과정 철모같이 생겼나요? 철모바위입니다. 크라이밍 연습바위인 하강바위입니다. 크라이밍 연습바위인 하강바위입니다. 크라이밍 연습바위인 하강바위입니다. 크라이밍 연습바위인 하강바위입니다. 용구람입니다. 크라이밍 연습바위입니다. 크라이밍 연습바위입니다. 크라이밍 연습바위입니다. 크라이밍 연습바위입니다. 크라이밍 연습바위입니다. 오늘도 안산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 만나요. 크라이밍 연습바위입니다.